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대체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둘 Talk about me 문제의 이유 because of you 또 찾는 남에게서 너의 맘에선 시작된 근본의 문제 그 다음에선 내가 맞으니 넌 틀리다는 논리 어그제 동기부여 여기저기 입으로 떠들어 대기만 나면서 변명들을 줄 세워 결국 다른 방향 삼지 한제대로 배워 Oh st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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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고민했던 포스팅 거만 지었잖아 퍼스팅 보여주기 시기에 퍼스팅 거미 거만 거만 비슷한 생각들이 거만 거만 그 많고 많은 변명은 헌이란 병명 거짓났구나 계속 돌이키지 못해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건너지 마라 제발 다 결국 못 참고 제발 저리고 다 더 망치고 후대다 Adios! 또 나한테 이 말을 후회는 잊지 않다 Adios! 돌아봐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온 길들어 은은하게 전잔하게 세상이 다 날 도와주는데 할 수많게 그래서 이만 넌 얼마나? What? 도대체 진짜 넌 얼마나? What? 너 들이댄 잣대 왜 함부로 판단해? 니 자신이나 신경 써 답은 간단해 Sorry Im busy don't hit me up Whatever you say I am doing me Whatever you say I am doing me